에엔이지 서퀁 데이 소기인 유대열을 환영합니다. 저는 Mercedes-Benz 포리아에서 세종 전당하고자 하는 주사자입니다. 저희 Mercedes-Benz의 엔진은 Mercedes-Benz 포리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풍경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가까이 다이아멕한 디자인 그리고 폭발력인 성능의 제품으로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차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륙했고 그 인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에는 저희가 폭배를 2013년 대비 약한 74% 성장을 했고 올해는 작년에 약한 100% 성장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미디어로 분들을 모시고 저희 AMG차들을 마음껏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가 AMG 패블리의 새로운 멤버들인 AMG GT와 CS3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저희 독일 본사 AMG차를 위해서 다섯 분의 가입된 스트럭터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 컴퓨투션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마음껏 즐기시고, 끝으로 저희 가시의 대신 AMG의 사업 차장님이신 토비아스 머스님이 항상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차를 운전하실 때 편안하다고 느끼시면 속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E-Support에서 최대한 마음껏 한번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제품단단 월드몬빅스 이사가 AMG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우리 김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